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200원짜리. 200원짜리. 알렉스의 미션은 향숙이 예뻤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유명했던 그 대사죠. 향숙이 예쁘지. 어, 예쁘지. 향숙이 예쁘지. 미션 상대는 영화병 박준규. 제가 몸으로 힌트를 드릴게요. 영화? 살인의 추억 송광호. 그거에 두 사람이 뭐라고. 설명을 좀 똑바로 해봐. 이게 애매해요, 이게. 그녀는 너무 예뻤다. 어, 그렇죠? 예뻤다. 이거 있잖아요. 개구리 예뻤다. 형들의 좋은 향수. 그렇죠, 그렇죠. 향숙이.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들어갑니다. 향숙이 예뻤다. 오케이. 미션 성공. 200원 획득. 향숙이가 생각이 안 나네. 네. 네. 그저.